영조가 계속 뒤쳐진다고 말해요. 어우, 그러니까요. 그 문제요. 안 한쪽은 안 봐. 스파르타식 보다 더 스파르타식. 네. 그럼 선생님께서 영조의 실제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신다면 어떤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괴팍. 괴팍? 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정치력 굉장히 잘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요? 내 아들이 낸 기대치가 똑같은 부분을 어떻게 본지 아시니? 나스리에 있지는 못했고 네.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응. 보통 이제 부모들이 가져야 될 도움이 중의 하나가 아홉에 좀 붓는 거잖아요. 좀 부족하던, 아니면 또 칭찬할 거리가 있어도 칭찬하지 않도록 아마두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어, 부모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성공의 신청을 해서 이제 이런 고작기 처리하고 성함은 영조. 네. 왜 그러셨어요? 다들 오짐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러면서 컨슬링을 좀 했으면 같이 왔습니다. 오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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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죠. 해경공 홍시가 직접 기록한 지. 그의 명은 한 종국에 실린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화 배우인데요. 세자가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견디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해야 마음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영조가 어찌하여 그리하느냐 마음이 상하여 그리합니다. 부왕께서 사랑하지 않으시기에 서럽고 꾸중하시기에 무서워 화가 되어 그리합니다. 그다시 영조가 내가 이제는 그러지 않으리라.